오늘 이야기 볼 주제는요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6가지 중에서 바로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여러분들은 일을 크게 벌리는 거 어떠세요? 좀 두렵죠? 수습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잘못된 생각일까요? 크게 버리는 것은 뭔가 거짓말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심한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좀 말이 심하다 싶은데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 나름 납득을 할 만합니다 큰 성공을 두려워하면요 성공을 피하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큰 성공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을 하지 않겠죠?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만약에 천억을 벌 수 있는 부자였어요 이런 건 막 타고났어 근데 내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천억을 벌 수 있을까? 난 못 벌 것 같은데 무슨 천억이야? 나는 천억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연봉 3천만 원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냥 천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3천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두려워하면 이런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폐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크다와 성과를 함께 들으면 그러니까 큰 성과죠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아 그거 힘들겠다 그 일이 되게 복잡하겠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결과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는 건데 이런 개념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큰 일에는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두려워하면 사고 범위가 점점 작아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연봉 3천만 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그게 내한테 필요한가? 나 그거 아니어도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은데 일이 너무 복잡한데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천억이 100억이 되고 100억이 10억이 되고 10억이 1억이 되고 1억이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궤도를 낮게 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게 신중한 선택까지 느껴집니다 이런 큰 일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작은 사고들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성과, 기적 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에서는 굉장히 아주 뚜렷하죠 하지만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한계 지으려고 하십니까? 닿을 수 있는 궁극적인 천장 높이가 어딘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삼성이 이재원보다 더 큰 부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제가 빌게이츠보다 더 큰 부를 형성할 수도 있겠죠 아무도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진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받아들여야지만 여러분들은 이재원보다 더 큰 부를 모을 수도 있고요 빌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념을 부정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점점 작아질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정말 작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큰 것 이 원승의 저자가 말하는 큰 것은 가능성의 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입사한 인턴 사원이 임원이 되고 무일푼의 이민자가 성공한 기업가가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군가는 이미 했고 누군가는 이미 가능했고 이미 수도 없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사실들을 보고서도 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느냐 이겁니다 성공은 생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데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들을 보시면은 다 크게 생각해라 목표를 크게 잡아라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이런 성공과 큰 성과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그래프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래 검은색 화살표처럼 되는 겁니다 기울기 자체가 낫죠 행동을 해도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빨간색처럼 생각하시면 크게 생각을 하시면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노력을 드리더라도 훨씬 더 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승의 저단을 우리에게 잡고 크게 생각해라 큰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커다란 성공의 발판이 되는 행동은 큰 생각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고 모두가 잠도 안 자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큰 것을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캐롤 드렉 교수가 있습니다 4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어요 성장의 사고방식과 고정의 사고방식을 이제 여기서 제안을 하는데 이게 뭐냐 성장의 사고방식 들어보셨죠 이 성장의 사고방식은 사고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부딪혀서 그냥 뭐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다쳤을 때 이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는 사고방식이 성장의 사고방식입니다 반면에 고정의 사고방식이 뭐냐 딱 자기 생각에 굳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난 안 돼 난 이거 못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성장의 사고방식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를 성장하려는 방법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장의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들을 보니까 더 나은 학습전략을 쓰고 무력감을 덜 느끼고 더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고 학습 성적도 더 좋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더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의 저자 원승의 저자가 내 안의 거인을 깨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큰 삶을 추구하는 거죠 큰 것은 위대함 남다른 성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살고 싶은 삶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는 겁니다 큰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평범한 이류에 그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재능의 낭비를 두려워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셔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난 이거 못해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으로 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큰 일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점점 축소되고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작은 성과밖에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뭔가 큰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을 피하게 되죠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지만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이 생각이 잠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무엇을 할까 이런 점진적인 사고방식을 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을지만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해봐야 느린 차선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에너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질문을 하고 가능성을 두 배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 메뉴판만 보고 주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쓸 수 있는 선택지로 자신의 길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모두 그 전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어진 것들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하십시오 거기에 정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구요 거기에 바로 보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로 가면 다 보물 다른 사람에 다 주워가겠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라 세 번째 대담하게 행동하십시오 아무리 생각을 크게 해도 대담한 행동이 생각을 뒤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생각만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만큼이나 행동도 따라줘야지만 대담한 성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행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이란 남다른 성과를 향해 가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성장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그 사고방식이 자신을 어떤 목적지로 데려다 줄지 겁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성공에 대한 잘못된 여섯 가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섯 가지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바꾸십시오 제가 어떻게 바꿔야 하나 설명을 드렸죠 그러시면 여러분들 삶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듣고 마시는 게 말고 하나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삶은 변화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